안녕하세요. 판례원 법무부 판별 측의 판결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판례원 법인사 구분건물 대지와 제3자 공유지분 사건입니다. 선거는 2023년 10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66-386 판결입니다.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대지 소유자고 피고는 구분 소유자입니다. 아마 피고는 여러 채의 거물을 갖고 있던 구분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원고 패소했는데 상고 계약도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사건 대지는 대지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구분 소유 건물 집합건물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 상가가 있는 그런데 피고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 건물을 여러 채로 갖고 있었대요. 문제는 이 대지가 대지가 이 구분 소유자 건물에 공유해야 되는데 이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요만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구분 소유 건물은 적정 대지 지분보다 1% 정도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고의 대지가 여기 전체 부지의 일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특정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비율로 갖고 있는 거죠. 비율로 비율로 갖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피고의 구분 소유 건물에는 전체 대지 중에서 한 10분의 1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것보다 적은 12분의 1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원심은 부족한 대지 지분이 매우 근소하고 매우 작고 장기간 무기임단으로 원고의 부당인들 반항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를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첫 번째 이 사건의 부당인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금액이 그래서 소액 사건 중에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이 판렐다 정리해서 두 가지를 판단한 거죠. 대법원은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어서 대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한 경우를 할 수 있다. 법률 수강이 없지만 다수 사건이 하급심이 여러 개 성진되어 있으면 대법원이 여기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소액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법률에는 소액 사건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경우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했냐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대지 공유자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첫째 각각 구분 소유자의 증기부에 대지 지분이 있겠죠. 그 지분이 전체 부지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당인데 받아 참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공유라는 것은 특정한 곳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유고 그 공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나누다 보면 전 공유 소유 건물에 조금씩 조금씩 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지의 일부 공유자는 부당인을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적정 대지 지불보다 부족한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당인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 이거는 부족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경우에는 부당인 청구 인정 안 합니다. 첫 번째 이 매우 근소하게 부족해서 반환 청구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 분양자로부터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양자가 원래 갖고 있던 지분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남한테 넘어가서 그래서 공유가 된 경우 분양자는 이거를 무상으로 권한을 부여했던 그런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사실 상태가 장기간 무긴되어 온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게 공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몇 십 정도 계속 가만히 놔두는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일부 지분을 고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허들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부당이 반환청구를 인용을 안 하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게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라는 것은 구분소유권 별로 소유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합쳐보면 좀 많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판단해서 근소하다면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그리고 구분소유 건물인 아파트나 상가의 대지 일부가 제3자의 소유인 경우가 카로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대지 공유자의 지분에 의한 부당인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판례 법리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는데 적정 대지 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 과소 대지 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소 대지 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인정 범위를 매우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분건물의 대지 공유자는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판례의 태도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